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모르겠어 중간? 중간이 어디야? 너랑 나 사이에 어딘가에서 만나자 너가 어디든 내가 어디든 얘기하자니까 너나 그만해 넌 맨날 이런 식이지? 왜 말 안 해? 왜, 내가 어려서? 언니의 그 복잡한 마음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래? 그냥 이럴 거면 집 나가 언니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봤어? 언니는 비겁하잖아 내 탓하지마 비겁한 사람이잖아 언니는 내 탓하지마 이렇게 피하고 숨기면 뭐가 달라져? 그게 언뜻 탓인데 이게 언뜻 탓인데 수아 나 보라고 이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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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보라고 나 이러는 거 진짜 싫어 이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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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랑 죽었던 적 한 번도 없어 거짓말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마 속이 울렁거리고 쓰리고 입안이 씌어지면 그리고 너가 멀어 보이면 끝이 왔다는 걸 알아 왜 마지막에 마지막이 되어서야 처음이 생각나는 걸까 가장 못난 순간을 지난 우리지만 생각해보면 시작은 참 예뻤어 저정 뭐 먹을까? 어 카레? 아 피자 남은 거 데워 먹을까? 어 싫어 떡볶이 시켜먹자 점심에 먹었어 누구랑 먹었냐? 친구들 친구 누구? 아 그냥 동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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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칠어 해림이랑 진우랑 신전 먹었어 나 없이 내 최애를 먹어 야 진우가 너 좋아하지 아니야 아니 그러면 해림이가 너 좋아하지 넘쳐 기다려 기다려 옳지 잘하네 뭐야 내가 모밀이야? 모밀이는 손 달라고 하면 손도 주고 하이파이브도 할 줄 아는데 언니 뭐야 나? 날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? 널 위해서 키위를 사왔어 키위? 골드 키위야? 어 언니 최고 어? 어? 우와 어 두상이 키위처럼 생기셨네요 어 음 실하지 못하네요 한 2천원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헐 너무하네 2천원이랑 나랑 바꿀거야? 안 바꾸지 그럼 골드 키위 100개랑 나랑 바꿀거야? 음 안 바꾸지 왜냐면 키위 100개를 쌓아놓으면 상하잖아 응 근데 키위 100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속이 쓸릴거고 응 그럼 안 바꾸지 니가 낫지 그러면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골드 키위 교환권 100개 주면? 오 나랑 바꿀거야? 잠깐만 골드 키위 4개에 5,500원이니까 응 25 곱하기 55는 00 두개 빼고 137,500 137,500원 헐 너 통장에 얼마 있어? 너? 한 10만원? 그럼 바꿔야겠다 여기요 골드 키위 교환권이랑 얘랑 바꿔주세요 어차피 이번달 곧 용돈 받거든 그리고 나도 언니랑 키위 교환권이랑 바꿀거야 방울토마토에서도 진작에 바꿨다 방울토마토 그것도 좋다 안 깎아 먹어도 되잖아 키위도 안 깎아 먹어도 되는데 응? 여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숟가락으로 바로 응? 나이셔 진짜 우리 집에서는 꼭지를 따고 응 참 참 참 참 참 응 응 응 응 그럼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이 어디야? 중간 이렇게 있으면 잘라서 짠 반쪽 줄게 응? 그래서 그래 숟가락으로 박아가지고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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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중간에서 만나자 오케이 중간에서 만나 응 응 응 미안해 미안해 제이야 응 근데 끝이 아니야 응 정말 끝난 거 아니야 네가 그랬었잖아 네가 그랬었잖아 우리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응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모르겠어 중간? 중간이 어디야? 너랑 너랑 나 사이에 어딘가에서 만나자 네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난 너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게 난 너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게 한 손 가득 키위를 사들고 갈게 너는 천천히 너는 천천히 내 쪽으로 와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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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서 만나자 우린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 키위먹을 때처럼 중간에서 만나자고 알기로 그 다음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